자 1번입니다. 1번은 빛의 파동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볼록 렌즈를 통해서 물체크의 다리가 보인다. 이것은 빛의 굴절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렌즈에 무반사 코팅을 하면 시야가 선명해진다. 그러니까 이 안경막에 사실은 그냥 유리만 있다면 통과한 빛이 반사되는 빛이 있고요. 통과한 이후에 다시 반사되는 빛이 있습니다. 이때 이런 반사된 빛이 남아있으면 이렇게 뿌옇게 돼서 눈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리 위에 얇은 코팅막을 입혀서 반사된 빛들을 상쇄시키는 거죠. 그래서 상쇄 간섭을 이용해서 이렇게 눈알이 보인다. 반사된 빛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쇄 간섭 현상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제 우리 지폐, 위조 지폐를 판별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숫자가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얇은 이런 화학물질이 이렇게 묻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막을 이루면서 같은 막에 의한 빛의 간섭이죠. 그래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간섭 현상을 얘기를 하면서 문제에서 간섭 현상을 이용한 걸 얘기하세요. 그랬으니 바로 B와 C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핵반응에 관한 얘기인데요. 우리 거기에서 핵반응에서 반드시 우리가 신경을 쓰는 부분이 바로 질량수 보존과 전해량 보존입니다. 단, 질량은 결손입니다. 그게 바로 특상대성 이론에서 얘기되는 질량에너지 동등성에 의한 얘기인데 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이 질량, 그리고 이것들의 질량 반응 전의 질량이 크고 반응 후의 질량이 작다. 그러면 그 차이가 나는 결손된 질량, 지한결손은 질량결손은 뭐가 돼 있는 거냐? 바로 델타 MC제곱에 해당하는 핵에너지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핵반응에서 질량은 결손이고요. 질량수, 즉 중성자와 양성자수의 합, 이것이 위에 있는 수치죠. 그래서 반응 전의 질량수의 합 236, 반응 후에 자, 여기 비어있네요. 이거 3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92와 그리고 전해량 보존은요. 이게 핵반응이고 핵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양성자수, 원자 번호가 양성자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랫부분들의 이 합, 역시 마찬가지로 56이 보임으로 여기는 36, 여기는 제로니까요. 그래서 여기 92와 36에 해당하는 값을 얘기를 하고요. 이 이름이 뭔지는 몰라도 돼요. 그런 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물리학이라는 건. 자, 이 경우는 역시 질량수 보존과 전해량 보존하면 이것은 쉽게 중성자라는 게 나온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기업번, 음, 94, 이건 질량수 94하고 92죠. 자, 그래서 기업은, 이거는 작다, 질량수가. 자, 그래서 기업번 틀렸고요. 니은번, 그렇죠? 중성자이다. 그 다음, 디귿번, 질량과 수에 대한 에너지가 방출되는 상황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바로 질량이 에너지로 될 수 있다를 나타내는 핵반응. 그중에서 핵분열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2번 됐고요. 그 다음, 자, 3번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이 3단원, 대단원 3단원이 바로 파동과 입자로 사실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굴절이든가 수면파, 이런 물결파를 이용해서 파동의 속력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는 V는 F람다라는 파동의 진행성력, 진동수, 파자연곱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유리판이 깔려있다라는 것은 여기에 이 물깊이가 작고 물깊이가 깊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얕고 얘가 깊다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수능이란 건 제가 지식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고 했었죠. 깊은 곳에 물의 속력이 더 빠른 건 맞습니다. 자, 그러나 실험 결과에서 자, 지금 이 파면, 이 간격이 바로 뭘 얘기할까요? 바로 파장을 얘기하겠죠. 이것도 파면 끼리의 간격, 이걸 파장에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1번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파장이 어때요? 짧죠. 여기 파장은 길죠. 자, 이때 이 경계를 지나갈 때 진동수는, 1번 진동수는 영원한 진동수 진동수는 파원의 특성으로서 이 상황에서 변동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파장과 속력이 비례하죠. 자, 파장이 짧다는 건 속력이 느렸고요. 파장이 길다는 것은 바로 이 영역에서 속력이 빨랐습니다. 를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결론에 나오는 거죠. 아, 물결파의 속력은 깊었으니까 물이 깊을수록 어떻다? 속력이 빠르다. 음, 이걸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번. 파장은 이래서가, 자, 서로 비례하는 거죠. 이래서가 짧다. 이겁니다. 기억 맞았고, 니은번. 진동수는 파원의 특성. 여기에 물결파 발생 장치가 돼 있죠. 여기서 만들어진 파원의 특성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겁니다. 자, 니은번은 틀렸고요. 기업번, 깊은 곳에서 속력이 더 빠르다, 크다. 자, 기업과 디귿. 3번의 정답이다. 라는 것. 너무 beyond. Uber Je衝어 노1olog 5. 6. 아 being told 윙 아 being told 6. 6. 감사합니다.